멋진 마음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보레아라는 팀인데요 보레아는 한국의 전통악기인 거문보, 대극, 장구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그리고 퍼커러스트, 보컬리스트로 이루어진 유빈조의 국악 월드 뮤직 그룹입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보레아를 맞이해 주십시오 함성 소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함성 크게 부탁드립니다 함성 소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함성 소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함성 소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와버렸네 왕아오는 이시라 눈빛은 달처럼 빛받없이 왕밤이라 대다지고 이 길을 헤아릴 수 없는 물별만이 펼쳐져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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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